이 사람을 세반농 개발점 무기인 질색 기자자를 찾아보고 싶습니다. 이 사람은 정책기자단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새만금 개발점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김진흥이라고 합니다. 작년부터 새만금 개발점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봤던 새만금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새만금의 다양한 스토리들을 기사로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4년 새만금 개발점 정책기자단에 뽑히게 된 박희영이라고 합니다. 새만금 개발점 블로그 기자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만금에 대한 정보와 즐길 거리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새만금의 보전 가치와 정책들을 기자단으로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2024년 새만금 개발점 퍼스트 무버로 활동하게 된 백세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작년에 이어서 연임해서 이번 개발점 기자단을 활동하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점의 1년 발전된 1년을 영상이라는 매체로 담아서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도약해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영상의 백세연! 저는 블로그의 김진영! 저도 블로그의 박희영! 우리는 버스 무퍼예요! 우리의 활약을 기대하세요!